아스텔은 그리스어로 별, 커는 독일어로 중심을 의미합니다. 음악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음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브랜드 철학이 좀 더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가미해 브랜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론칭 8년 만에 첫 브랜드 필름을 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오디오 브랜드들의 브랜드 필름들을 조사, 연구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경험을 상상할 수 있는 영상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공간감이나 질감, 거리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연주가 가능한 뮤지션들을 등장시키고 스튜디오 내에 수백 톤의 물을 부어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보다 더 매력적인 모델이나 연기자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모든 출연진들은 실제 여러 국적의 뮤지션들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물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본래 라이센스 음원을 구입해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저희의 기획 방향과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작품을 위해 전문 프로듀서와 뮤지션들과 함께 직접 음원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아스트랭컨을 통해 음악적으로 더욱 풍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